여깄는거 지우거래 이게 야 이런거 겹치면 오 시발 설렌다 인척사서 또 나왔네 루덴 너무 맛없는데 요술사가 아니라서 실버에서 리루라고 씹진 않죠 도장도 별론데 어쩔 수 없다 아 이게 용술사도 안되고 되는게 없네 이걸 사면은 레벨업을 누르기가 힘들거든 이게 최선인가 기분이 부러워 얘기가 보여 장갑보려면 다이애나 이성이네 케인이 있긴 한데 다이애나 이성이 좀 더 좋아보여 다이애나 이성이네 암창자 해야될거같아 세주아니가 암창자는 좀 필요할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버리기 애매한게 좋은거다 진짜 개성이 쓸수도 있단거같아 내가 이거 팔면 스킬이 아 꼴받네 케인 나왔다 미친놈 드레이븐을 돕기 아 근데 이거 이건 그냥 얘한테 줘야돼 얘가 오래 사니까 그냥 얘가 오래 사니까 얘한테 줘야돼 아니 이게 뭐야 시너지 너무 연편없는데 오오오 이게 맞나? 일단 스택 한번 터뜨리고 생각할게 내가 그때 암살자 할거같긴 한데 한번 터뜨릴때까지만 이거 쓰고 버릅시다 내가 그때 이제 전주 두번하면 터뜨릴거같은데 단단하다 단단하여서 오래 때릴 수 있다 좋아요 다이애나가 뒷라인 다 터뜨리고 상대 탱커밖에 없다 탱커랑 이제 부비져버려 스택 5직에서 빗구리자 터뜨렸다 터졌다 터졌다 평타로 때려 황타이오 스택 3nen 앞날개 많이 떨려 퍼즐 vom 황금알은 못잠지 다이애나 이성 하나 새로 만들고 임피를 좀 빼고 싶은데 글쎄요 드라움 쓰는게 좋아 다이애나 다이애나 좀 더 돌려봅시다 여기서 템포도 더 올려 나는 탈론한테 템을 이식해주는게 좀 더 좋다고 탈론이 생각해보니까 은신능력이 있는데 왜 방끝 줬지 다이애나 멍청하네 얼심이 없는게 좀 아쉽네 지금 타이밍 지면 안되는데 야 이거 타이크는 밤끝이 딱이야 그냥 대충 거악받고 풀템 만들어 이온같은게 없는게 아쉽다 이온같은게 좋은데 이거로 지금 타이밍이 극복이 되려나 여기도 암찰자인데 우리 헬카림이 스킬을 못돌렸네 조 돌렸네 황금알 갭 때문에 이게 지금 타이밍이 너무 약하네 돈을 쎄다 잡을 수 있나 오우 이래도 질거같아요 슈바나가 있네 시발 아닌가 할만한가 이기네 야 개날먹겠다 당템이랑 마방가 스태틱도 마방가이긴 한데 스태틱도 마방 내가 아까 그 받는게 좋았을것 아 이거 루나는 재접 돌리면 돼 만족합시다 루나는 희가라비 여기서 있는돈 다 쓰죠 진상 탱이 하나도 없어지고 어차피 자리 남는거 이다스 탱으로 써볼까 했는데 이석 좀 안떠서 좀 별로.. 슈바나 이성래 어우 쉣 알 깐 다음에 반등 가능하냐? 되냐 이거? 오오! 야 뭐야 찢어버리는데? 여기서 니코같은거 나와서 타이크 이성 만들면 할만할지도 어 이거 이긴거 너무 좋다 아이템 여기서 나올거야 큰거 온다 오오 골드랑 토온에 아 씨발 아 넣고 할꺼 그랬나? 아 이거 탱커에 넣으면 돼 와우 와우 잔단한 침장 보기때마다 피고 폭풍 나중에 오른으로 바뀝시다 일성으로는 스킬 못쓸것 같기도 한 번 한 번 지금 계속 바닥쳐가지고 파이크 이성 떼어봅시다 파이크 이성이나 파이크 이성이나 야 이거 너무 좋은데 밤끝은 탈론한테 주죠 밤끝은 탈론한테 주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건 다 이게 파이크 이거 좀 대박 야 잘 좀 따봐 오 캬 파이크 갑자기 날라와서 그냥 찍어버리네 야 지려버리네 캬 그 정도 갑다 아무데만 안 넣죠 초밥에서 먹을 거 없으면 장갑 부르고 침착 만들어라 어디서 나미로 말 날먹으래 어디서 어디서 나미로 날먹으래 내가 다른 나미도 패고 왔어 여기도 팰 수 있으니까 여기도 팰 수 있지 않을까 안되나 뭔가 좀 전투우도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아니네요 좋겠네요 캬 와 캬 캬 야 일라고 가갑도 없는데 왜 이렇게 울리고 있어 캬 개작이네 야 이제 9렙에 받으넣으면 진짜 깔끔하네 아허허 이거야 이게 게임이야 지렸다 캬 아이고야 솔랄이 나왔어 못 봤어 원턴킬 가능할 것 같은데 애들 많이 살았어 다야 돼야 죽지 마라 버텨 원턴킬 해야 돼 리진아 버텨 아 아 이러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죽나 캬 야 롤츠의 근본은 남살자에 있어 남살자가 최고야 그럼 아이 자 에 бой 롤 매입 참 Ugly 에 강 الف 칼 leveraging 유 국 음 말 Harry 너 부끌 it 안 아이 음 오 천 武 vivir 누 감사합니다.